야 얍 이랬지? 그랬더니 바로 초대 오더라 개뻥쳤네 고고 그렇지 근데 확실히 너 부드러워졌더라 그래픽이 방송 보니까 성능 조금씩 올렸어 많이 났는데 딜 좋츄 빻딜 하고 계시네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영원시였으니까 그 건물에 있는 적들이 다 빨간 점으로 보여 난 힐도 별로 안 해도 돼 생흡이 15%거든 패시브 근데 피 제일 많이 까이 그것은 딜이 쎄서 좀 아! 아아! 해제요! 해제요! 디버프고 뭐고 내가 딜을 못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망스턴 아 또 이래 아 이거 바닥 꼈어 난 힘을 약속받았다 내 상이 없습니다 4, 3, 2, 1 이거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야 디버프가 안 쌓여 얘는 이제 치유량 감소라는 디버프를 걸어서 조금 까다로울 거야 토끼풀 토끼풀 눈동다를래 너 멍청해 내가 힘을 집중시킬 거라고 얘네들 얘네들 딜 실화야? 네 사계 주질났더니 뿌리를 내리 그래도 애들이 차단은 잘하네 여기가 차단 안되면 쫄도 되게 빡세거든 아 저거 빡세겠다 여기서 쿨 좀 털어야 될거야 방금 저 나무 뽑은거 있지? 조드가 저게 대박이야 지금 탱피 안빠지지 이럴때 나무를 힐해주면 되게 좋아 그래서 이제 고단 트라이할때는 나무한테 힐을 해 그냥 아예 너무 멀쩡하게 아마 조드 없었으면 여기서 똥꼬슈 했을 거야. 저 대장이 졸라 세거든. 저 대장은 남자가 이리와 가지게 ㅋㅋ ㄋㄋㄧㄧㄧㄣ ㄋㄧㄧㄧㄧㄧㄧㄧㄣ 嘿 아까보다 훨씬 쾌적하지 않아도 거기 갔을 때보다 일단 아직까지 네임다란 잡았는데 죽은 사람이 없잖아 한 섭에서는 그러면 바로 사사게 나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야 중간이 없어 서버가 한 섭은 그 뭐랄까 너무 타이트하게 빡빡하고 만약에 너가 아까 보랄에서 실수하잖아 바로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애들이 게임할때는 패드립이나 욕하잖아 근데 아저씨들은 욕 안한답시고 더 기분 나쁘게 비꼬는거 알지 그것때문에 와린이들 접고 여기는 별거없고 저 네임드 불에 닿을 때마다 좀 광딜이 세게 들어와 근데 폭포는 아니라서 괜찮을거야 가시가 너의 여운을 쏘릴거야 가시가 너의 여운을 쏘릴거야 가시가 너의 여운을 쏘릴거야 아 좀 붙지 저거 귀찮게 하네 귀찮게 하네 다닐들 다닐들은 조드도 그렇고 암사도 다닐들 겁나 쓴데 얘네 왜이러냐 이 repres 알겠어요 ículo 으 ничего 히힛 dp 보이냐 흐흫 하늘을 뚫고 있고 히힛 vol 직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원시원하구먼. 아 저거 차단해야지. 침묵 때문에 너가 힐을 못했지. 침묵 때문에 너가 힐을 못했지. 탱커 신나가지고 지금. 왜? 어? 잘되니까. 너도 아까 느꼈다시피 이런 날 흔치 않거든. 봐봐. 얘 또 시야 꺾인 데서 탱한다. 나 지금 만화 채우고 있는데. 그런 거 여기는 배려해주지 않는다고. 이게 바로 사회야. 뭔 소리지? 우당탕 소리 났어. 어제 그럼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온 거야? 응. 어쩐지 연락이 안 되길래 딱 그랬다 싶었지. 4, 3, 2, 1. 자격 가리라고라. 미쳐보라. 누구야. 이거 뭐야, 누가 애드 시켰어. 이거 끝나고 바로 2차전이다. 하지만 악사가 처리했으니 걱정 말라고. 안 돼, 안 돼. 노래가 왜 이상한데? 왜?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하지? 니 그 스피커 켜.. 스피커인가? 응 난 스피커야 그래서 그렇구만 왜? 뭐 노래가 그걸로 들어가나? 어.. 소리가 약간 두 번 들리는 느낌이야 한 번씩 벌러들어? 예, 어? 뭐 암지? 왜? 아... 너무 잘하니.. 이게.. 아.. 이번엔 그리스 에피소드가 없어졌습니다. 그는 그리스 에피소드에서 몸을 좋아합니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섭 세팅 개잘된 무기 전사 22K 겨우 나오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중간에 누나 올 수도 있어. 누나 지금 동생 집 가 있거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해제. 나 질병 해제가 되나? 나 질병 해제가 되나? 나 질병 해제가 되나? 누구지? 이런데데데데데 어.. 벌써 막내이네. 이렇게 스무스 할 수가. 저 병 주워서 이거 잡으면 던져줘. 얘가 주웠네. 내가 힐을 할 수가 없네. 이럴 때 딜 하는 거야. 딜이야 뭐.. 아니 시작하자마자 딜만 하고 있어. 힐을 할 수가 없어. 어.. 너 딜 꽤 나오네? 저 정도 해주면 쩔 힐 소리 듣지. 나 여기 처음이야? 아.. 템 또 안 나오죠. 이거 뭐 야성으로 받아줘? 지금 돌려도 바꿔지나? 어.. 무득? 파도 핵 나왔다. 이야.. 너랑 나랑.. 너랑 나랑 제일 빡세게 했는데 너랑 나랑 무득이야? 두 판째 파도 핵 나오고. 그 판째. 감사해요. 서약단을 무너뜨리고 칼.. 이거 단 거 원하는 사람 없냐는데? 그러나 395야. 그러네. 좋은 거 끼고 계시는구먼. 응.. 별거.. 바이..